현재 미국 앨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슈퍼엠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슈퍼엠! 슈퍼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슈퍼엠 빌보드 이리 축하합니다.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요. 저희 다 소리 질렀거든요.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올해 각 팀에서 활동했던 경험도 있고 멤버들이 모였을 때 큰 시너지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빌보드를 휩쓴 노래 잡힝을 파이크 씨가 살짝만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디 갈까요? 북을 치는 것처럼 원, 둘, 셋 자기가 머리를 쳐요. 머리를 쳐요. 머리를 쳐요. 원래 이렇게 박력이 팍팍 넘치는 에너지틱한 춤이거든요. 8시 공연 앞두고 긴장한 건 아니죠? 믿기지가 않아요. 밖에 팬 여러분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실감도 나고 기분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백석을 가득 채운 팬들 모두가 슈퍼엠의 출격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그들이 무대로 향합니다. 합판. 판빵스.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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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려요. 정말 놀리네요. 핸드폰 무대예요. 하gement bell and pump and we jump it! 오! 잇츠 쇼타임! 팬들의 심장을 점핑, 점핑하게 만들 주인공. 슈퍼엠의 슈퍼급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작정하고 팬들 마음에 제대로 불지른 슈퍼엠 이날만큼은 뉴욕의 방화범이 확실했습니다 시작부터 팬들 마음을 제대로 쥐락펴락하더라고요 역시 슈퍼스타 슈퍼엠의 무대는 달랐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수퍼엠의 지원과 사랑을 보내고 싶어요 슈퍼엠이 준비한 무대에 보답하듯 팬들의 열기는 소 핫했습니다 음악 청소 제대로 하고 왔는데요 계시가 나고 싶어요 어느덧의 일을 하고 왔어요 왜esso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